에이 뭐냐 이거 크 피터 등대로 가야돼 등대로 가야돼 등대로 가야돼 일단 등대했다 아 혼자만 등대냐 왜 나 그냥 일로 쬐야겠다 그러면 시간 개벌고 있어 지금 안 뒤지지 롱 흔흐흔흔흐흔흔흔 흫핳흔흫 그러길래 등든 아이자카드 던이면 어떡하냐 자 자 아 으아악! 으이 쥔 아아이 진짜 어우... 신뢰는데 탱을 맡기고 갈까? 제키야 보지 말까? 너희를 밟아줘 쟤 루이스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 기대가 굳이 안 빠져도 될 것 같은데 딩... 어... 딴 거 보면 나일 것 같은데 음 딴 거 보면 나일 것 같다 어... 시 흐흐흐흐흐흐... 이름이 됐어 벼스 이리 와... 황제 으혁 어... 왜 도망가냐 도끼는 어디가나 똥홍 치이네 님도로 해 아 렉 뭐야 방금 얘 뭐야 아이씨 진짜 미치게 아 궁켓 나겠다 아씨 잡았다 루이스로 잡은거다 이거 진짜 어 미치다 가가지고 구경걸려버렸으니까 아 젠장 부서져라 깨져라 알았다구 됐어 맞아 내가 젠키 안벗겨놨다 공지 승Act 왜 하나 둘 THE END 모르겠다 퀴터 네쪽에 있어요 일단 이리와 야야 부시 맞고 날라갔다 제끼 아 나 쟤랑 안쌀거야 근데 야 부시 맞고 기업하겠어 아 궁 썼다 어? 아이씨 이제 궁 있을텐데 어허 얘 때려라 그래 원치 않는 한타 백크 쟤 잘 어, 아, 국회는 안당했어. 다행이다, 이씨. 누른줄 알았는데, 안 눌렀네. 아, 이번엔 진짜 국회당이네. 많이 당긴 것 같은데? 오우. 아, 들어가기 힘들다, 이거. 됐어. 이걸 일단 갖다 버려야겠다, 이거. 아무래도 되겠네. 닌 가지러 가야지. 안녕. 흐흐흐흐흐. 내가 린을 많이 해봐서 하는데, 아이장만큼 치중력이 약점이 없다고. 애들 나온다. 빼야겠다. 수호 못 잡나? 아 좁쌁쥬 뭐 어 타올게 어? 야 재밌는 거 한테 갖고 왔다 여기 린 린 오케이 너네 아이 잡았으면 어떻게 싸웠거냐 어 어떻게 싸웠거냐고 랩통 하나한테도 밀켜봤는데 에씨 나도 근데 랩통이 양보 안할라가더라 랩통이 먹었으면 개 웃겼을텐데 어 음 어 아 나 놔대타 진짜 무리 안하는 류 있어야 너무 잘했어 어 뒤로 오는 애들만 다 잘라줬잖아 기회 이틀째 방간도 봄송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